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발목관절염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발목관절이 아니라 거골하관절이라는 곳의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거골하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하는 대부분 환자분들은 과거에 종골, 이게 발뼈인데요. 이 뒤꿈치뼈, 이건 종골이라고 합니다. 이 종골에 예전에 언젠가 좀 높은 곳에서 팡 떨어지면서 부딪히면 발바닥이 부러지거든요. 이 종골 골절에 치유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심하게 골절이 됐거나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외상성 관절염이 생기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 이 거골하관절염이 생기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종골 골절이 있었던 분이세요. 그건 이제 드물지만 이제 이 거골, 종골 바로 위에 있는 게 이제 거골인데 앞에서 보면 이거 발목관절은 이거, 그래서 거기에 골절이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절이, 여기 관절이 거골의 아래에 있는 관절에서 거골하관절이라는 거예요. 거골하관절, 여기 이 관절, 이렇게 이렇게 거골하관절. 그러면 걸을 때, 이렇게 거기에 관절염이 생기면 이렇게 움직일 때 걸을 때, 특히 왔다 갔다 왔다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할 때, 그러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나 발목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그러는데 발목은 이게 발목이고요. 이게 거골하관절염, 여기입니다. 그리고 거골하관절염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자주 접질린다고 그래요. 접질린 게 아닌데 아프니까 마치 접질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거골하관절염이 있으면 모든 관절염의 치료는 그렇습니다. 모든 관절염의 치료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치료. 두 번째는 안 되면 약물치료 더하기 주사치료. 주사치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연골주사도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고, 요즘 뭐, 또 무슨, 뭐 있지? 유착방지제 주사도 있고, 뭐, 디네지전, 모든 종류, 여러 종류의 주사치료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주사치료가 있는데, 뭐가 됐든지. 아니, 일단 처음에 약물치료, 그 다음에 약물치료 더하기 주사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골하관절의 수술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합술. 어차피 거골하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 관절이 기능을 잘 못해요. 이 관절은 우리가 자갈밭이라든가 등산길 갔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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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균형을 좀 잡아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거골하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그분들은 어쨌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약간 관절염이 심해서 살살, 살살 움직이니까 이제 아픈 거거든요. 그럼 아예 못, 안 아프게 꽉! 이 뼈와 거골하고, 이 거골하고, 이 종고를 하나의 뼈로 딱 만들어 주는 겁니다. 통 뼈로. 그럼 무슨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게 잘 안될 뿐이죠. 안으로 바꾸려, 안으로 바꾸려. 왜? 선천적으로 이 두개의 뼈가 하나의 뼈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발목이, 여기는 뇌측이고, 안쪽 복숭뼈, 여기는 외측이죠. 바깥쪽 복숭뼈. 이 뇌측에 이 거골과 이 종고를 여기서 붙어가지고, 자라면서 붙어가지고, 이게 전혀 안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평생 자기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은 의외로 간단해요. 여기 좀 쬐가지고, 이 뼈 연골 싹 긁어내고 관절을 싹 긁어낸 다음에, 나사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나사못을 여기서 이렇게 관통해서, 뼈를 관통해서, 어떤 분들은 두개, 어떤 분들은 세개,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뼈의식만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 하기도 하고, 저같은 경우는 이제,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뼈의식을 하고, 나사못을 두개, 또는 세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치료해서 뼈가 잘 붙으면, 발목 움직이는 건, 이건 어쨌든, 원래 좀 안됐으니까. 약간 덜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통증을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다 됩니다. 수술을 할 때,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단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두 달에서 석 달 정도는 뒤꿈치로 디디면 안되요. 디디면 안되요. 뒤꿈치 부하로. 이렇게 유압수를 했는데, 뼈가 붙기 전에, 뒤꿈치를 자꾸 쿵쿵쿵 뒤리면, 이 고정한 뇌가 자꾸 살살살 움직이잖아요. 뇌가 잘 안 붙어요. 그것만 빼면은 다른 건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제가 아마 환자분들께 이 동영상 보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고라 관절에 매우 매우 심한 통증이 있고 관절염이 심해서 매우 매우 심한 통증이 있는데 주사치료 또는 주사치료 더하기 약물치료 이런 것들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편하고 아프고 고를 때마다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일 거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예전에 과거에 이 종골이라든가 이 거고라 골절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물론 드물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관절염 그런 거 또는 종양, 연부조직 종양 이런 것들 때문에도 거고라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은 매우 소수이고요.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수술을 또 결정을 하시면 환자분들이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거고라 관절염에 대한 원인과 치료 방향과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개 이제 이게 대부분의 끝입니다. 불편한 거 말씀드렸죠? 뒤꿈치 보행을 최소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앞꿈치로 살살 들이거나 아니면 목발 보행이나 무릎 자전거 보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발목 기브스를 짧게는 4주에서 보통 6주 정도는 또 합니다. 간단한 거니까 예, 여기까지가 거고라 관절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